다음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60대가 스밀싱, 즉 문자메시지 사기에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부산시장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를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새벽 5시 반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택배 주소가 잘못됐다며 고쳐달라는 내용의 링크를 누르면서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A씨가 모르는 사이 이틀 동안 29차례에 걸쳐 3억 8천 3백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평생 모아온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전형적인 스밀싱, 즉 문자메시지 사기인 것으로 보고 계좌 소유주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테이저건으로 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23일 오후 인터넷에 부산시장을 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상근 예비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A씨는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씨를 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에는 부산 반여동의 한 2층 건물에 있는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산물 요리점에서 난 불로 1층 내부가 모두 탔지만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